레오는 불의의 사고로 목소리를 잃게 되었는데 레오에겐 현대 문명을 거부하는 아메시 신도인 어머니가 있었고 그 어머니의 신앙 때문에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목소리를 잃게 되었죠 30년 후 베를린 그를 사랑하는 여자친구 나디레와 함께 바텐더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레오는 말을 할 수 없는 데다 어머니의 신앙을 이어받아 현대 문명을 거부하며 살아왔는데요 그런 그의 순수하고 평온한 모습에 반한 나디라에게 사랑받으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네모를 올라와서 네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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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모로! 네모로! 네모에 있어! 진상 손님들에게 희롱을 당하는 나디라 동료의 이간질에도 레오에 대한 사랑이 굳건한 그녀 흥분한 레오를 겨우 말려 상황은 무마되고 미심쩍은 전화를 받은 그녀를 걱정스럽게 쳐다보며 사장에게 불려가는 레오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는 그녀 머뭇거리는 그녀가 자신에게 이별 통보를 하는 줄 알고 절망한 레오 뜨거운 사랑을 나눈 담나라 그리고 여기 또 다른 주인공 캑터스 조지라는 한 딸아이의 아버지인 그는 미 육군 출신으로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 복무하던 중 다령의 베를린으로 도망쳐 나왔죠 그는 그의 친구 덕과 함께 지하조직의 불법 의료행위로 돈을 벌며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는 그 사람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놈들이라며 건드리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레오는 점점 상황이 이상해짐을 느끼고 가뜩이나 신경쓰이는데 다시 찾아온 진상 손님 여기저기 나디라를 찾아다니지만 아예 종적을 감춰버린 그녀 망연자실한 레오에게 갑자기 날아온 문자 한 통 서랍 안에 있던 나디라의 휴대폰으로 익명의 누군가가 제보를 했고 해커소울에서 일하는 진상에게 나디라의 행방에 대해 묻는 레오 잉크가 없어 볼펜 자국만 생기는 그때 불현듯 무엇인가 생각나는 레오 덕에게 해커소울의 레오가 나타났다는 것을 말하는 캑터스 그러다 이런저런 농담을 주고받다 덕이 선을 넘는데 거슬리면 친구에게도 서슴없이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이는 캑터스 그녀가 돈을 훔쳤다며 욕을 하자 흥분하는 레오 과거 술집에서 마주쳤던 니키라는 사람이 떠오르는 레오 자신이 일하던 가게의 사장 막심의 차를 훔쳐 타는 레오 그렇게 차를 몰고 달려와 니키를 찾아간 레오 자꾸만 다가오는 레오에게 협박하며 물러나라는 니키 레오는 나디라가 누군지 모른다며 계속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니키에게 위치를 계속 추적하다 필요한 위치에 배달해주는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레오 그러나 그녀의 연락처는 추적이 불가한 상태였고 다시 한번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던 루바를 찾아간 레오 그는 레오가 정말로 나디라를 찾으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나디라에게 돈을 벌어다 줬지만 그녀는 그 돈을 들고 떠났다고 말하는 루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음식을 냉장고에 넣는 순간 그곳에서 나디라 어머니의 연락처를 발견한 레오 한편 나디라에 대해 알고 있었던 캑터스 또 레오가 그녀를 찾으러 다닌다는 것을 알아챈 그 나디라 어머니의 연락처를 토대로 그녀를 찾아간 레오 나디라의 사진을 보여주며 그녀의 행방에 대해 묻는대 그곳에서 레오는 충격적인 비밀을 듣게 되고 캑터스에게 몹쓸 짓을 당해 딸 조지를 낳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레오 나디라 또한 조지를 뺏기지 않기 위해 캑터스가 납치했던 것이었죠 그를 밀고 했던 사람은 자꾸만 자신과 주변에 폭력적으로 대하는 캑터스가 질렸던 덕이었습니다 자신과 조지의 위조 신분증이 완성됐다는 소식을 들은 캑터스 음악을 들으며 다른 생각을 하느라 CCTV를 보지 못하는 맥심 레오가 당신의 주소를 알고 있고 당신을 찾고 있다는 맥심 맥심의 말대로 캑터스의 집에 찾아간 레오 조지를 다른 곳에 내려주고 갈 테니 집에서 보자는 캑터스 캑터스의 집에서 발견되는 리키 레오는 그를 풀어주고 때마침 도착한 캑터스 열쇠를 던져주며 당당하게 가서 열어보라는 캑터스 망연자실한 채 나디라의 시신을 안고 가는 레오 그럼 레오의 모습에 질색하며 그를 덮치려는데 캑터스를 죽였지만 돌아오지 못하는 나디라를 보며 소리 없이 오열하는 레오 나디라와 찍은 영상을 보며 슬픔에 잠긴 레오 그는 조지와 함께 있는 모습을 죽어가는 캑터스에게 보여줍니다 그의 성대를 강제로 수술하는 턱 하지만 레오는 약에 취해 제정신이 아니었고 뭐지? I'm going to show you something. Then we'll just dip into France. We can go anywhere. See all the movie stars? Let's just say we can have a lot of fun, baby. Uh, Josie, this is Leo. Leo, this is Josie. You stay in the car, darling. Uncle Duck's got to drop Leo off. I'm Nadira. I still can't see you. I can't see you. It's gotta be... And I'm not evenρίped you. It's supposed to be a new scene. That's not the sweetest thing. We're not all together because of you. You do that. Let's just follow you. I don't know that him. That's crazy! Why are you listening to me? 목소리를 사용하지 않으려는 레오 결국 조지를 위해 자신의 신념을 포기하는 레오 자신이 그동안 나디라에게 만들어줬던 물건들을 조지가 팔찌로 만들어 차고 있는 것을 발견한 레오의 모습을 보여주며 작품은 끝이 납니다 2018년에 방영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뮤트는 영화 소스코드의 던칸 존스 감독과 알렉산더 스카스가드 폴 러드 주연의 SF 미스터리 영화입니다 영화 뮤트는 충분히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법한 모습들을 보여주어 흥미를 불러일으키면서도 미래 배경과 상반되는 고전적인 내용을 도대로 시청자로 하여금 다양한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요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가 사라지자 고민 없이 휴대폰과 자동차를 사용하고 그 여자의 딸 조지가 위험에 빠지자 거리낌 없이 인공 목소리를 내는 등 자신의 신념을 포기하면서까지 사랑을 지키려는 눈물 젖은 한 남자의 사랑을 그대로 따라가시다 보면 때론 고구마를 때론 사이다를 느끼실 수 있지만 그만큼 풍부한 내용을 감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를 잃은 한 남자의 순애보 같은 사랑 이야기 영화 뮤트를 소개해드리며 이상 무비딩무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